반갑습니다. 수능생이운 단계정목의 강력한 도구 0.1 그리고 3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입시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입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전략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시간관리법 그 다음에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더 적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양팔저울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양팔저울처럼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입시의 성패가 좌우된다.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인정해야 될 건요. 축적된 시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또 N수생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죠. 11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 1년이면 365일이고 그 다음에 10년이면 3650시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의 차이가 10년이 넘어가면 3650시간의 차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2시간의 차이다. 그럼 7000시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축적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부의 많은 시간을 축적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누가 더 멀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만약에 더 멀리 가는 시험이라면 이미 먼저 출발한 사람이 내가 나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도 나아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건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는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도착했을 수는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수능 시험 범위의 전 범위를 먼저 끝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100점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몇 점에 도달하면 됩니까? 100점에 도달하면 됩니다. 원점수. 따라서 그동안 앞서 출발했고 축적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조금 덜 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축적된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은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올해 이 축적된 시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서 여러분들의 입시의 성공과 패배는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국어, 영어, 수학을 1등급돼 있는 친구는 계속 1등급돼 있거나 만점으로 가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3등급돼 있다. 여러분은 만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구들은 1등급돼 있거나 만점돼 있는 친구들은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간격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축적된 시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축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올라가면서 간격을 줄일 수는 있다. 따라서 축적된 시간의 차이를 인정을 하되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축적된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생각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이것을 단축하면 되겠죠. 즉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도 몇 시간은 반드시 자야 됩니까? 4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잠자는 시간이 4시간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공부하려면 6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버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잠자는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소모되는 시간들을 단축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것도 소모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식사 시간, 잡담 시간,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 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단축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잠자는 시간은 그래야 단축할 수 있다. 왜? 내가 의지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얼리버드 인증, 공부 인증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인증하죠. 그리고 공스타그램도 하죠. 이런 것들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자야 되는데 실제로 누워 있는 시간 동안 바로 누우면 잠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눈뜬 바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몸을 피부를 만든 다음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숙면을 취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피로들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을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부 인증을 통해서 나는 진짜 잠자는 시간을 줄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단축시킨 건 숙면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숙면에 필요한 음료수를 먹거나 숙면에 필요한 음식들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사실 잡담하는 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소모적으로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학원 강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시간 줄여야 돼요. 또 인터넷하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머리를 식혀야 되니까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밖에 없냐면 인터넷하는 시간은 이미 시간을 정해진 시간 동안 나는 하루에 20분 동안 인터넷을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30분 동안 인터넷을 하겠다. 웹툰을 30분 동안 보겠다. 아니면 하루에 30분 동안 연예 프로그램의 각종 하이라이트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요.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 인터넷을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아주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라기보다 뭐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제한사항을 걸어두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식사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식사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식사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식사시간에 무엇인가 글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향상 잘 생각하세요. 나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소화가 안 된다. 음식 먹는 맛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식사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 동안 머리를 맑게 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무조건 단어를 외운 게 현명하다.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성향상 두 가지를 한 번에 못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단어도 제대로 못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식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식사 끝나고 쉬는 시간을 줄여서 뭐 하는 게 나아요? 단어를 외우는 게 낫고 나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단어를 외우는 게 좋으니까 식사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식사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공부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투리 시간을 휴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프로 선수들이 24시간 내내 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 같은 경우를 봐도 자기에게 공이 왔을 때 전력질주하고요. 자기에게 공이 오지 않았을 때는 포메이션을 적절하게 맞추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하면 며칠 동안 쉽니다. 그래서 투수는 등판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까지 다 공부로 메울 것인가 아니면 자투리 시간은 충분하게 순간순간 내 머리를 시키는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가인데 좀 마음이 느긋한 학생들 있잖아요. 마음이 느긋한 학생들은 이것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조급함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순간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은 그 시간을 쉬고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다. 즉, 잠자는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숙면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할 때 잡담 시간은 줄이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제한하고 식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도 이 자투리 시간을 공부를 할지 휴식을 할지는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불안, 초조, 긴장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고 순간적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은 오히려 순간순간을 휴식으로 삼으면서 공부할 시간에 집중하는 게 낫다. 따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방법이 최고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습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걸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입시는 수많은 전형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목이 있어요. 여러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분리하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만능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잘 아는 만능형 인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도 있습니까? 전문형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을 둘로 나누면 만능형 인간과 전문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능형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겠죠. 내신도 잘해요. 수능도 잘해요.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까지 잘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전문형 인간은 이런 학생이 있겠죠. 아, 나는 내신은 상당히 우수한데 수능 성적은 생각보다 안 나와. 그럼 이 학생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신에 집중해서 교과 우수자 전형을 한 번 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수능이 상당히 잘 나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내신은 어느 정도 1, 2학년 때보다 좀 더 성적이 올라가거나 1, 2학년 때 성적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정신학 논술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논술을 잘한다. 그럼 이런 학생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논술에 집중하면서 수능에서 최저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와, 나 대학 입시 성공할 거야. 나 완전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교과 전형으로 인생을 대박 낼지 논술 전형으로 인생을 대박 낼지 정시로 대박을 낼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대박을 낼지 그 다음에 내가 내신 과목을 공부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린다면 난 내신에서 어떤 단위가 단위 수가 제일 높은가를 판단해서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수능을 한다면 아, 수능에서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은 뭐고 취약한 과목은 뭔가 그래서 강점을 가진 과목은 먼저 완성을 하고요. 두 번째 약점의 과목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놓고 있다고요. 강점을 가진 시간을 완성하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약점은 쉽게 보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게 보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점을 가진 과목을 먼저 완성을 해놓으면 이제 남는 시간을 약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는데 모든 걸 쏟아버리면 강점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강점을 가진 과목이 뭔가 먼저 이것부터 완성한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모든 신경을 약점을 보완하는데 쓰고 강점을 가진 완성된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하기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논술 전역을 노린다. 그럼 논술 전역을 노린 학생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에서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 어떤 과목에서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최저를 맞출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될 것과 분산해야 될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논술 전역이라면 내신을 아주 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왜? 논술 전역은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 내신 성적은 실질 반영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내신 걱정 때문에 논술을 안 하거나 내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논술을 포기해버린데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집중해야 된다. 절대 분산하지 마라. 그런데 논술 전역을 노리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신 대비를 하고 내신 대비에 집중하느라고 논술도 쉬고 수능 체제도 못 맞춰서 논술 전역을 실제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역으로 대학을 갈지 가장 유리한 전역 두 번째 유리한 전역 그 다음에 그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분리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나는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중에서 어떤 전역에 집중할지 정시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느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과목에서 핵심 단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모든 걸 다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집중과 분산의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걸 고민하고 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중력이라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가만 생각하지 전략적으로 어떤 전형 어떤 과목 어떤 단원에 집중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매 시간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는 큰 전략화에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일단 빅픽쳐 큰 그림을 잘 그려라 큰 그림을 그려야만 여러분들이 소모되는 시간 소모되는 노력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입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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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복하기보다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항상 공부의 시작은 읽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냥 이해하면서 읽기입니다. 즉 내가 공부하는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각 단원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중간에 이해 안 되면 한 두 번 정도 더 읽고 나중에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해하면서 읽기를 한 번 완성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정리하면서 읽기를 해야 됩니다. 아 예전에 읽었을 때 이게 중요했어. 예전에 봤던 기출문제를 보니까 얘가 더 중요했어. 아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두 번째 읽을 때는 정리하면서 읽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읽습니까? 예측하면서 읽습니다.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겠구나.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소술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세 번 정도 읽으면요.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되고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세 번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사탄과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서 읽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정리하면서 읽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기출 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예측하면서 읽는 세 번의 읽기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탐구 과목도 잘할 수 있고요. 국어 과목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까지도 이렇게 예시 답안을 세 번 정도 읽어보거나 제시문을 세 번 정도 읽어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을 큰 그림 하에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입시에 성공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이라든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숙면에 도움이 되는 또 뭐 음료수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생년 단기 완성의 강력한 도구 0.1 그리고 3 강상식이었습니다.